에? 에? 왜? 뭐야? 아 태그 하나가 잘못 벌려있어서 그랬나봐 태그? 무슨 태그? 뭐 무관도 같이 보기 그거 어제 태그 해놓고 안풀어서 그런가봐요? 아 그래서? 아 태그도 써놓어? 아 이거 무관도 같이 보기 태그 할라면 태그 써야된다고 썼었는데 그거 제거 안되있어서 그런가래? 그거 조심해야된다는데? 아 그렇다고 그게 뭐야? 정지된거야 지금? 아냐아냐 그냥 잠깐 스트리밍 키가 멈췄대 아 놀래라 이 미친 깜짝 놀랬네 아 다시 보기 태그는 조심해야된다고 아 그래요? 쫄리네 난 아직 그거 다시 보기 같이 보기 한적 없긴 한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서 스튜디오가 안들어가지는데? 아예? 15일까지 스튜디오가 안들어가진다고 적혀있는데? 나 그럼 지금은 당장 방송을 못해? 몰라 그렇게 되는거 같은데? 하루 그거네? 내가 트위츠로 켜 아 근데 뭐 이거를 유튜브는 켜놓았지? 아 유튜브는 계속 하는데 유튜브로 들어와있어 에에에에에 아 그런게 또 있었네 몰랐네 그러게 아 저게 나 진짜 개당황했네 경고 같은 거 안 왔었어? 어 저게 경고 안 왔네 어 개 놀랬다 추석 연휴인데 하루 쉬면 히힛 히힛 뭐 상관없긴 한데 저거는 참 아 아 메일로 어? 뭐가 메일이 왔어? 그런가 봐 아니 근데 3시 3시 19분에 보냈는데 오전 새벽에 방금 보낸 거네 어 방금 보내고 아 아 근데 보통 채팅창에 그런 거 안 뜯어 한번 좀 알려줘도 될 거 같은데 참 모르겠다 아 어이 존단으로 했네 시바 갔다가 뭐 뭐 챙겨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시바 다시 갔다 갔다 했네 그렇구만 어 나 푸른 수정이 부족하네 으흠 하여튼 저기서 개조 들어가서 으흠 아 없어? 푸른도 몇 개 부족한데? 30개 필요한데 지금 24개야 여섯 개 아 여기 있다? 아 잠시만 푸른 수정이 아니야 나 앞에 세 개 있어 세 개? 애매한데? 그럼 하나 부족한데? 창고에도 없다 야 아 귀찮아 개구리 잡아서 머리 딸 겸 푸른 수정 먹고 오자고 지금 개수 안 부족해? 푸른 수정만 부족해? 푸른 수정 분해하면 초록이가 나온다고요? 아니 저 푸른 수정이 부족해요 황수정 분해하면 안나오나? 황수정은 44개나 있는데 20개 필요 그거 분해한다고 나온다고 안 적혀있어 귀찮게 하네 푸에 네 음... 녹색 수정은 100개나 있네 녹색 수정은 괜찮아 напраж중 육아 쩔의 서로 재밌된다고 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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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수정 유치원 다닐때 여자친구 이름이네 푸흑 그거 기억하는 게 될 수 있는데 아니면 개구리 잡으러 갈까? 아 그래도 되고 개구리 한 번 잡으면 나오니까 황수정 근데 되게 올드한 이름 아니야? 황수정 아나운서 그런 아나운서도 계셔? 난 잘 몰라 그 옛날에 그 VJ 특공대인가 황수정 아나운서 아닌가? 난 VJ 특공대도 잘 안 봤는데 보통 아나운서분들 이름을 외우나? 그 왜냐면 맨날 떴거든 아 그래 어 어디 떴 무슨 아나운서 이름인데 어떤 프로그램 VJ 어디지? 세상에 이런 일이? 동물농장? 아니야 뭔가 있어 상상 플러스? 난 아나운서 나온 예능은 상상 플러스 밖에 기억이 안 난다 막 탁재훈 나오고 그랬던가 옛날에 VJ 특공대 맞아요? 개구리 잡으러 갈걸? 응 뼛가루 만들어야 돼 뼛가루 어 뼛가루 그거 어 뼛가루 그거 잠깐만 내가 골은 비료를 몇 개 좀 만들었어 그래 그럼 내일 강제로 휴방인 거야? 그러게 잘 됐나? 무슨 소리야 다음 주 휴방 반납해야지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맞지 너대망 사람들 다 동의할걸? 아 뭐라 하지마 선동해야지 선동 아 이거 산성 용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구하바 이런 게 없다 어? 구하바가 없다고? 어 두려구 구하바가 존나 많지 않았나 우리? 아냐 구하바 아 어디 갔어 구하바가 없는데 우리 구하바가 어디 요리에 썼나? 아까? 그럼 퀴노하고 아냐 아냐 내가 어디 구하바가 필요해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잠깐만 나 구하바가 나무가 있지 않았어? 있잖아 우리 구하바가 나무 있는데 석회비료 잠깐만 산성 용액이 필요하다고? 응응 그게 구하바가 필요한 거야? 응응 아 근데 구하바를 하려면 석회비료가 필요해서 나도 산성 용액이 필요한 건데? 아니면은 유황가루 토마토 파인애플 잠깐만 원숭이 둥지 좀 아 둥지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야 어이 많다 둥지? 어 둥지 털었어 여기 저볼게 아니라 석고랑 고석이 많네 어따와따다 줄까? 나 여기 약 제조돼 있는데 아주 뭐 파인애플? 응 또 파인애플만 많이 주면 돼 야 개구리가 아니 저 원숭이가 이렇게나 많이 모아놨어? 어 바나나 90개 버섯 77개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니 아프리카 때 해킹당해서 정지됐던 것이 너가 사다리 타기 방송에 있었는데 처음에 나 이 새끼 미친 새끼 내렸는데 갈 때까지 갔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혼나 더 웃기네 아니 당연하지 난 몰랐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막 니한테 전화해서 막 깨우지 않았냐 너? 어? 전화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어 했어 내가 했었고 막 에이 지금 니 아이디로 뭐 이상한 거 갖고 있다고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어 상급독 뭘로 만드는 거냐고요? 독버섯이랑 썩국이 아 씨발 내가 만들어놓은 산성용의 상급독에 들어갔네 아 옌병 글로 들어갔어? 어디 갔나 했다 야 가만 계세요 어? 예 왜? 됐어 개구리 잡으면 됨 가자 늦지였나? 넓은 광야 저기였나? 맞나봐 저 앞에 물가 있는거 보니까 맞지? 맞아 설마 개구리한테 뒤지진 않겠지? 설마 나는 뒤질 수도 있어 체력이 아니야 아니야 딜찍노예 나는 좀 불안한데 어떻게 망치로 때리면 썼나? 어? 잠깐만 그러니까 나 근데 무쇠 화살 왜 300발 밖에 없지? 아까 너한테 줬나? 나한테 몇 발 주지 않았나? 아니 그 청동 화살이었는데? 어디갔어? 어? 잘 Do you?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을 잡겠지 뭐 이거 높은 난이도 아니라서 그지? 금방 튀길걸? 아 이거 독 있었다 차 아 시발 독 아 맞네 이거 독 있었지 아 맞다 이 작은 개구리들 아 맞네 아 이거 시발 존나 쫓아가네 야 너 존나 쫓아간다 소환 중 소환 중 소환 소환 완료 아 이거 시발 개구리 왜 이래 배구리가 저런거야 무빙을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 아 아파 아 이거 원래 아파 아 잠깐만 나 죽 나 죽 아 시발 안되는데 아 시발 안되는데 아 아 그 땐 존나 아파 이거 아 그건 것도 장목이 존네 거슬리네요 계속 회독제를 가져가야겠다 아 시발 도구 한개 죽었어 아 곧 죽을지도 아 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존나 아파 잠깐만 아 잠몹이 개역겨 아 시발 독 쏴 독 중첩 된다 지금 아 아 시발 아 나 그 잔몹 개구리한테 쳐맞아가지고 그걸 했나보다 아 나 죽었 죽겠 안 돼 나 거의 다 왔어 죽었어? 아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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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죽었어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와 독 누적 아 시발 낙타 뒤지겠다 잠깐만 타고 왔어? 아 시발 스테미너 때문에 안 되네 이거 잠몹 너무 많아 아 시발 저거 다 개구리야? 아 됐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자 내가 왔거든? 잠깐만 피하고만 있어봐 내가 와서 죽일게 야 지금 개구리 씨발 여섯 마리가 좀만 못해봐 아 메지프에다가 엇 왜왜왜 또 누웠어 아니 해독제 마셨는데 안 되네 와 와 와 아 죽었다 아 아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이거 선인장 에센스 먹어야 독풀린대 개구리 개구리 빡세네 선인장 에센스? 아 지랄마 없 이 피라미드는 뭐지? 저번에 그냥 쉽게 잡았던 것 같은데 우리 잔몹을 좀 처리하고 잡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? 선인장 에센스 있으면 잡을 것 같긴 하거든 저 독 중첩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런거라 선인장 에센스가 하나도 없다고? 그거 다 어디 들어가지 않았나 아 아 근데 저 새 패키지 먹으러 가는 것도 일이네 두 개면 어떻게 쇼브볼수 있지 않을까 거의 반피 까지 까긴 했는데 응 흐흐음 아프다 아프다 잠법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미 소환된 마당이 어떻게 하냐 해야지 뭐 아주 왔어 아 시발 아 독지형 더럽네 진짜 지랄 어? 잠깐만 나 이러면 저거 못먹으러 가면 아이씨 죽기 직전이었다 먹는거 아 아 이 지역어떡하지 저 물에 발 닿으면 이렇게 아팠나? 어 아니야 그렇게 아프진 않아 저거 니가 뿜는 가스가 존나 아파 저게 문제야 왔어? 어 왔어 지금 가야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목을 먼저 조져야되네 자막을 먼저 조져야되네 자막을 먼저 조져야되네 잠목을 잡았거든 굿 거기가 잡겠다 야 어, 대대 어, 화려한 선 개새끼야 니가 나가놓고 아냐, 아직 개새끼 괜찮아 굿 어, 뭐지 어, 개새끼 그래, 우리 개구리 따위한테 가자 가자 어이 개새끼 푸른 수정 11개 돼 이 정도면? 어, 충분해 일단 여기 들어와서 더 먹으면 더 나오지 않나? 거기 안에 푸른 수정 줬었나? 기여기 어, 됐다 아, 씨발 그 때 어떻게, 어떻게 잡은거냐 진짜 그때? 어리버리하게 그냥 잡아버렸나보네 저번에 우리 잠몸을 다 잡았을 때 아, 예 그리고 우리 그때 아마 뭐 너가 알로아 에센스 줬을걸? 내 기억엔 내가? 우리 그때 그거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지 않았나? 어, 기억이 안 나네 개구리 옷 입고 개구리 파밍하면 쉬워요? 개구리 옷 입으면 면역인가 보네 개구리 옷 입혀도 어? 그러보니까 네가 여기서 알파카 가 죽지 않았나? 맞아요 네 알파카 너 얘네 잡으니까 상급 독액이 나오네 굳이 안 만들어도 되잖아 상급 독액? 아까 뭐 상급 독액 만들었다 하지 않았어? 그냥 상급 독 활에 바를 거야 아 집 텔포 진짜 편하긴 하다 집으로 나도 꿈을 잃었군 다시 와라 내 품으로 푸른 수정을 좀만 해주십쇼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모닥불은 안 꺼져 비가 와도 어? 그거 우리 재 만드는 거 있잖아 꺼질걸? 그걸 애들이 계속 오며가며 켜는 걸 거야 아마 그래 어? 만구 들어간다 아 이 상태에서 3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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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됐다 메머드 재료도 됐고요 이거 어디서 보지? 만구 지금 제작 중인 거? 만구가 제작 중이라고? 아 아 있다 심층 스캔 중 30분 30분 그럼 이제 거기 가면 되는건가 메머드? ер 그건 그렇구 내 화살 어디간 거야 시발 지 70 구원 다 썼나? 아, 여기다 그렇지 600발이나 없어서 아, 수리 이거 내구도 안 달아서 너무 좋은데? 그치, 많이 안 달지 거의 안 달았어 됐어, 이제 메모드 가지러 가면 될 거 같은데? 바로 갑시다 타조 먹을 거 있지? 어? 없어서 아니? 어? 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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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안 먹고 있는 거구나? 허망감 반 정도 유지 아... 자, 그러면은 아, 이거 갈 때 추워가지고 이거 옷 갈아입고 가야 되지 않냐? 괜찮지 않을까? 검치 포식자인데? 어딜 봐서 아니면 추위 덜 타는 약이나 요리 이런 걸 좀 먹고 가야겠는디? 그래 그래 그런 게 있나? 추위 포션 이런 거? 음... 본 개조요? 근데 여기 넣기 좀 애매한데 흠... 본 개조 몇 개나 있지 일단 그냥... 이게 익투도 안 해 마실 거에서 찾아보자 본 개조 못 만드냐고 어? 이 레벨까진 만들 수 있으려나? 난 보고 올게 여기 지금 핫코코아 만들면 핫코코아 쩌는데? 냉기저항 플러스 10 20분 동안 근데 우리 그거 없잖아 코코아 꼭 코코아여야만 해? 따뜻한... 다른 차 없어? 코코아 가루가 필요해 코코아 가루... 뭐로 만들지? 코코아가 필요한 거야? 걔 말고는... 추위 관련된 애들이 안 보이는데? 코코아가 필요한 거야 쉬노와 적 이런 것도 아니고? 잠시만... 코코아 가루? 있을텐데... 아니, 아이스 코코아도 있어? 아니? 아니, 있어 아이스 코코아가 있다고? 어... 핫코코아 아이스 코코아가 있네 옷이 내 눈엔 안 보이는데? 코코아 가루? 아, 시가 코코아가 어디 있지 우리? 그거 없지 아예 씨앗 알로에 파파야 용설 목화 담배 구아마 땅콩 저희 코코아를 아직 못 봤네요? 아마 얼음 지역에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... 당장 가는데 문제가 좀 있겠는데? 아니, 코코아는 과일 자체로 심는다고요? 잠깐만요 집 재료 있다! 코코아 24개가 있었어 아, 그래? 심어 뭘 죽여야 되지, 밭을? 파파야 계속 필요한가요? 제일 많은 게 뭐지, 지금 우리? 아, 지금 목화 하나 밀까? 캐슈 알로에 계속 필요할 거고, 지금 알로에 계속 필요할 거고, 지금 응 퀴노아 알로에를 하나 밀자 알로에 두 개니까 알로에 두 개는 알로에 두 개가 없을 것 같은데 알로에 두 개가 없을 것 같은데 알로에 두 개가 없을 것 같은데 tube 알로에 를 알로에 두 개가 없을 것 같은데 Luke 이건 기달려야 되는건가 알로에 두 개가 없어져 알로에 두 개가 없었죠 액 코코아를 하면 코코아 뭐지 맹구가 이거 하는 건가 영구 영구가 뛰어가서 코코아를 가지고 다시 밭으로 가 심어 잠깐 재걸음 우리 아까 재걸음 좀 많이 만들지 않았나 광물 유엠 걱정 보온이나 좀 만들고 있어 볼까 만들 수 있어 어디서 만드는 거 같긴 하던데 일단 방어구류가긴 아니더라 방어구류 그렇게 어려운 아이템은 아닌 거 같은데 재걸음 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다 합쳐져 다 돼 아하 그 짱짱이 작업대에서 만드네 짱짱이 작업대 아 여기구나 반지에도 다 들어가나 반지에 들어가면 좀 이상해지지 않나 들어가나 모르겠다 어 어 실이 없다 어 어 어 그러니까 실 이거 왜 작업 안 해 이새끼들 아 다 만든 거구나 아 아 다 만든 거구나 실 있어 그럼 우리 아니 그 실을 999개를 다 만들고 그걸 아마포로 다 바꿔버리는 바람에 아하 아 실 어디서 만들어 그럼 지금 그 지금 저기 어 거기 내놨어 창고에도 2개나 2개인가 있다고 아 이거 확인 아, 구글 드라이브 꽉 차서 다시 결제해야 되나 잠깐만 라마 저거 밥 먹고 있나? 뒤지는 거 아니야? 라마 이제 필요 없잖아 근데 잘했네 아니 근데 이 알파카 새끼가 왜 이렇게 식탐이 쩌는 거야 볏짚을 얼마나 처먹는 거야 두 번인가 줬는데 알파카도 똑같이 옥수수 먹어요? 아니야, 얘네 근데 옥수수 주기는 아까워? 경이면 되지 않나? 그 와중에 아까워 근처에 가르치다가 흠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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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장에 들어간다. 모범계조가. 되나 싶은 건 다 되네. 참. 저기에 들어가네. 왜 코코아 이거밖에 안 심었지? 남아있는데? 왜 아홉 개밖에 안 심었지? 과일 코치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? 쓸 데가 있어서? 어... 아니 너 먹어도 돼. 어디서 필요했는지 기억이 안 나. 이거 이대로 먹으면 먹는 거 아니야? 아니구나? 그러니까 뭐 상자가 새로 나왔다는 건 어떤 상자를 얘기하는 거지? 봐야겠다. 이 시각 코코아를 왜 안 심은 거야? 이 새끼들. 어? 이건가? 강철 수납장? 이거 원래 있던 거 아닌가? 강철 수납장이 원래 없었나? 있던 거죠? 강철 수납장은 나도 본 거 같은데? 야 코코아 9개 남는데 이거 쓸 수 있어? 봐봐. 버렸어. 잠깐만. 이거 일단 가져가. 장비에다 다 발라. 예스. 이 안장에다가는 이미 발라놨다. 아, 곧.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? 확실히 집에서 있을 때는 정신력 소모가 그거 안 되네. 얘를 이제 갈아야 되면은 식용유 짜던 데로 가서 뭐, 뭘 해야 되나? 어, 식용유 아니야. 거기야. 그, 뼈가루 만드는 곳. 아... 꽤 나오나, 그럼. 꽤 많이 나오는데. 그러면 뭐. 어? 아닌가? 한 번이 운이 좋았나? 어, 아니야. 왜? 꽤 잘나온다. 보너스가 터질 때가 있고 안 터질 때가 격차가 좀 많이 심하네. 두 배 아니야, 두 배? 이러면은... 근데 이 정도면 추위 버텨야겠지? 상급독 제가 써도 되나요? 어, 그거 너 쓰라고 만든 거야. 다 발라버린. 아니, 컵도 꽤 많이 만들어놨었는데 다 어디 갔지, 컵? 그릇류 가봐, 상자에. 아니, 이거 애들이 일을 안 한다? 어, 뭐야. 이거... 왜 컵 만드는 애가 없어? 아, 그거. 여기 담당관이 없네? 왜? 저 여기 거의 안 쓰는데요? 건조대랑 이런 거. 수리남 보내야겠다. 숨겨서 못 올 것 같지 않아, 왠지? 아니, 그냥 순간이동해서 올 것 같애. 아, 나 뭐... 어, 휴. 저 새끼 마법사였는데? 약간 이거... 제작 때에 붙을 때는 순간이동으로 붙더라고? 어어... 근데 나올 때가 문제긴 해. 아... 저거 봐. 이 지랄하는 게 문제긴 한데. 잠깐, 이거 빼보자. 이거 안 돼. 그냥 할게. 나왔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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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칠리고추가 없다. 예? 아니, 씨. 칠리요? 저거 쉬운 적이 없는데요, 그거는? 칠리고추 없어요, 우리? 네, 저요. 잠깐만요. 고추예요? 아, 잠깐만. 이거 지금... 망고 지금 들어가 있지, DNA. 왜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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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이거... 잠깐만, 연금이가 와서 해봐. 내가 하면 개수... 버너스 안 나오잖아. 칠리고추가... 칠리고추가... 그니까 씨앗이 있었나? 씨앗을 못 본 것 같은데? 일단 뭐 20분이니까... 스플 koll', 나 demander. 콤형剎으로 ... 없네요. 칠리. 괜찮아. 맞아. 1시간이면 뭐... 잡겠지? 엽 나 독화살을 발라놔서 잡아 응 그럼 보너스 안 좋은데 기대했는데 아이고 설산 다니시려면 칠리고추가 필요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그 먼지님 먼지가 되실 것 같은데 잠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호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자 이제 가자 얘네가 근데 가서 버틸라나? 타조가? 저 정보면 그래도 상세정보 좀 보자 얘가 잠깐만 이게 얘가 도감 도감이 어디 있어라? 사냥이었나? 상세정보 냉기저항 20인데 몬스터 도감이 어디 있었지? 그거 그냥 얘 꾹 누르면 상세정보 나와 이 꾹 눌러봐 걔 보고 상세정보? 어 내려봐 그러면 냉기저항 더위 화염저항 그런 거 있어 냉기저항 20으로 되나? 가서 한번 보고 아니면 타조 떼 놓고 가야지 뭐 보자 아 근데 타조 떼고 가는 게 나한테 그냥 느낌상 타조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 일단 너 먼저 갔다와봐 나 여기 있어볼게요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바로 다시 데려와 아 가 봐야 알겠는데 가보자 그럼 나도 갈게 너 거기로 왔지? 어 위쪽에 치며님? 어? 아 어 그 마스크 에너지 채우다 아 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해두면 죽어서도 포함이나 되더라 나 아직 그 안 마셨다 아직 근데 얘들 저 늑대 개지랄 하는 건 하향 패치 할 생각이 없나? 그럴 마음 없어 보이는데 그 시바 천하의 엘덴 링도 보스들을 하향했는데 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같지 아직은? 마이너스 12도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피라미든가요 그냥? 어 피라미드 쪽 가보고 있어 이렇게 가서 피라미드 가질라나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지금 나도 물어보던 거 카치겠지 뭐 카치겠지 뭐 카치겠지 카치겠지 뭐 카치겠지 보이긴 하네 저 멀리 피라미드 어 잘 버티는데? 카치겠지 그래 그래 카치이 이렇게 많은데 뭐 카치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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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를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 산을 타야 되나 슬슬 어 지금 산 타고 올라가는 중이야 뒤에 이상한 소리가 뒤돌아보지 마 뒤돌지 마 그냥 가 돌면 죽어 야 여기 여기 산에 애들 순찰 도는 새끼들이 있어 순찰? 어 야만족 시X 뭐야 레벨 48 내가 저번에 그 봤던 애들인가 보다 내가 미친 새끼들이 있다고 했지 않았어 어 순찰을 도네 콩 늑대 시바 독수리 미친놈들 존내만네 고온이 성능을 발휘하는 건가 이거? 도움 주지 않겠나 그래도? 괜찮네 야만인 막사차 좀 피라미드 가려면 좀 더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타조 새끼 조금만 점프 한번만 해줄지 크로 못해갖고 피라미드 너무 다른 곳으로 올라와 버렸나? 나는 일단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등반하기가 그리고 일단 뭐 이상한 동굴 찾았다나 동굴인데 여기 뭔가 이상한데 수정? 어 야 씨바 그거 필요해 어? 수정 동굴 어 수정이야 이거 아까 표시해 놔야 되는데 나 표시 어차피 이거 맵 찍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너 어떻게 올라가지 저까지? 나도 지금 살짝 빙벽에 막혔는데 타조라면? 거뜬하네 타조 타조가 돼? 올라가? 일단 가고 있는 중이야 너가 아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위치상 어 너가 더 가깝네 난 이제 이제 네 뒤야 나 어? 체력 딴다 애? 얘가 누구야? 너? 그거? 나 안가 얜가 타조? 그럼 봐봐 타조 체력 빠진 어 나 왔어 왔다 왔다 일로 오니까 되는데 어디? 그 너 지금 있는데서 왼쪽으로 돌아봐 왼쪽 왼쪽 지금 나 맞게 가는거야? 가봐 계속 가봐 어 그쪽으로 와봐 어 맞아맞아맞아 완만한 구형이 지형이 있어 음 음 어 왔네 왔다 갔다 갔다 아 굿굿굿 포탈을 찍어야겠지 일단? 찍어야지 응 저기 있네 왼쪽 응? 아 아 포탈 포탈 아 저게 포탈인줄 알았네 저게 포탈인줄 알았네 기울어져 있는데? 저거 아니더라? 어? 그 왼쪽이야 그 왼쪽 아 그 다음에 더 있구나 나도 저게 포탈인거 같아갖구 뭔데? 포탈 좀 지랄맞게 있네 아니 왜 저걸 저기다가 아 아 잠깐만 저거 어디? 응? 갔다 돌아올 수 있어 이거? 어 돌아가는게 있어 아 이렇게 있구나 만만해 뒤로 뒤로 보면 만만해 고랭지 이 지랄 아니 모닥불 아마 여기까지 설치 안될걸요? 해볼까? 해볼까? 나 제로가 없는데 나도 없어 해보면 되지 후 부담 뿔 서물만 있으면 된다 이제 됐다 아 됐어 여긴 일단 설치 안돼 그치 아마 안될거야 주변 다 안될걸 흠흠 여기까지는 될만한데 좀 빡세게 막아놓긴 했다 개빡세 그냥 포탈 타고 오는게 나을수도 있어 어차피 집 근처라 문 hin 너무 잘 붙이는구만 추이 게를라 펫 펫 펫 펫 펫 펫 펫 엉 펫 펫 펫 펫 펫 아니지 메머드야말로 창이지 우리 코끼리 창 안통하는거 못봤어? 그러게 근데 국룰이 있네 창이 원래 메머드 원신 창 국룰아님? 안통하더라 둔기로 패야되던데 오히려 둔기가 다 안먹혀야 정당하니깐 와 근데 이거 눈 없어서 지워지는거 보임 이거? 이동하는데마나? 개쩐다 이거 어 그러네 지구재구로 남네 빔은 먼저 먹고갈래? 아니면 그냥 소환하자 아! 야 씨X 안돼 왜? 의식레벨 50 있어야돼 아! 너 50 안돼? 나 47인데? 아아... 나 47이야 나도 아아... 아 씨X 진짜 아니 찍어놨으니깐 그냥 수정이나 케어고 가자 아 그래 갓똥겜 씨X 아 어차피 너무 쉽다 했어 뭐가 다 피이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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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눈 보라온다 온김에 야 테스팅 좀 해보자 응? 지금 눈 보라오잖아 심각한 추위 피 4시 까요 3시 까요? 어 나 나 따라와봐 아 이 탑승하고 아이템 창이 열리는 거 깐 어 피 까인다 4시가 나 육지 까요 아 점점 심해지는 거 아뇨? 아 빔은 잃고 갈까? 아 됐어 북성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야? 어 뛰어내려 거기 할 씨X 무서운데야 안죽겠지? 너 닭 다리 풀어주는 거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어 여기 여기 아래 오 미네랄 씨X 잠깐만 대박 어 맞아 네가 원하는 거? 수정 엽 나 이 안에 애들 패고 있을게 뭐라고 했는데 거미가 있네요? 안 될 거 같은데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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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세던데 그 안에 있는 어 씨X 잠깐만 독 걸렸어 어 패졌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씨X 아니 핑크하고 쓰러졌어 잠깐만 나 모닥불 설치해줄게 기다려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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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동 속도가 감소돼 거미줄 때문에 아 아 아 섬유가 없는데? 주변에 풀 뜯으면 섬유야 나뭇가지야 다 아 아 아니면 내 시체 열어봐 나 장작 모닥불 하나 있을텐데 그 니 시체 주변에 거미가 안 돌아가? 돌아가는데 존나 천천히 가고 있는데 지들도 거미줄 걸렸나? 해볼게 양작불 아 잠시만 이런데 눈 때문에 꺼지는 거 아니야? 설치했거든 일단? 얍 어 쎄다잉 아니 뭔가 저 동물류들 좀 상약 먹은 거 같은데 아까 박쥐한테나 쳐맞고 진짜 어이가 없던데 그래? 야 이거 진짜 스킬 초기화 안 된다잉? 아 그래? 어 쩌해 아 아 쟤네 그거야 쟤네 그거야 분기를 해모해 약해 오 쟤네 아 레벨 64네 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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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라 쟤라 쟤 쟤 등껍질 어? 껍질이 많아 상급 등껍질도 같이 주는디? 괜찮은데 이런 어?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 도객도 줘? 영향이 만점인데 거기 아래 두세끼있고 기다려봐 나 지금 숙련도가 뭐가 많이올랐는디? 후정 와르르 무너지는거 쩐다 반격편치 씨발 개멋있다 이게 무슨 반격스키 어? 이스크 온다 어? 어? 뭐야 거미줄 씨발 그래 그래 내가 그거에 걸렸다 이 게임 오 이거 좀 빡센데? 그래 존나 아파봐 어? 성렁 에어ότε tight 아 fruit 와 같이하면 조건가능 조건 가능 나 안에 경의 검이 있나봐 탁 이 새끼 대가를 딸 수 있다 잠깐만 숙련도 뭐 찍을지 고민중이에요 또 온다 이 새끼 아 뭐 찍지 피해량 올리는게 짱인가? 그렇지 않을까? 아니 거미 존내많아